Hey everyone, this is Tiger. It is a beautiful Saturday morning.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토요일이네요. 주말에도 항상 영어를 해야 됩니다. 주말이라고 쉬면 안 돼요. 영어의 비법은 맞습니다. 매일 하는 거고, 그리고 복습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따라해야 됩니다. 항상 따라 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제 복습이에요. 항상 복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항상 복습을 반드시 합니다. 복습만. 매일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항상 학생들에게 매일 들을 것을 매일 한 시간씩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진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단어도 한 달이면 500개씩 외울 수가 있어요. 500개 외운다고요? 손이 내서 읽으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 손으로 쓰지 마세요. 손이 내서 읽으면 2, 3개월이면 1,000개는, 2개월에 1,000개, 그중에 한 80%는 다 외웁니다. 복습입니다. 항상 서로를 내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도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입소문은 뭐뭐 입니다. 워드업 마우스죠. 워드업 마우스 이즈 더 배스웨이 투 애프터 타이즈. 워드업 마우스 이즈 더 배스웨이 투 애프터 타이즈. 워드업 마우스 이즈 더 배스웨이 투 애프터 타이즈. 그제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word of mouth is the best way to advertise, word of mouth is the best way to advertise, word of mouth is the best way to advertise 요리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cooking programs are 매우 very 해도 되고 really 해도 되고 유용한 useful도 있고 handy도 있고 이것은 handy입니다. cooking programs are very handy, cooking programs are very handy, cooking programs are very handy, cooking programs are very handy 세 번 시작! cooking programs are very handy, cooking programs are very handy, cooking programs are very handy 오늘 문장이에요. Can we share the ticket? Can으로 시작하면 이제 의문문이죠. 질문입니다. 뭐만 할 수 있나요? Can we share? 우리가 공유할 수 있나요? 입니다. 그 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나요? 그 표를 하나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냐는 뜻이죠.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교통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Can we share the ticket? sharing room, room sharing 한다고 그러죠? share the room. 해외에 나가시면 방을 같이 쓰는 월세 같은 거 많습니다. 주당 내는 것도 많고요. room sharing이라고 그러죠? sharing room 이라고 치면 구글에다가 sharing room in America, sharing room in Sydney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옵니다. Can we share the ticket? Can we share? 우리가 share 할 수 있나요? The ticket 그 표를 세 번 시작! Can we share the ticket? 세 번 다시 시작! Can we share the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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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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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we share the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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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시작! 영어의 비법은 맞습니다. 매일하고 그리고 복습이 포함되어 있어야고요. 이 영상만 보면 복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혼자만 듣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기가 막힌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스케일 영어를 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영어를 끝내고도 남습니다. 영어 때문에 너무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요. 제 목표는 대한민국의 영어 사교육을 없애는 거예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도 알려주시고 학교에 이 교육 방식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어 사교육대가 들어가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